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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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러 필립건이 안무한 작품으로 총 32 카운트의 포워라인 댄스입니다. 수준은 임프로버 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자 1동작입니다. 자 1동작입니다. 다음은 볼 스텝입니다. 그 다음 크로스 셔클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다음 펄하턴 히치 여기까지가 1동작입니다. 다음 2동작 록스텝 오른발 록스텝 피봇 하프턴 피봇 스텝포인 하프턴 퀄러턴 터치 세 번을 합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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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볼 사이드 포인 킵볼 사이드 포인 자 이제 3번작입니다. 크로스 락 위 커버 크로스 락 위 커버 사이드 셔플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그대로 킵볼 사이드 비교 mounts 크기 자 이제 4동작입니다. 피봇하프턴 폴드 스텝 하프턴 스텝 왼발에 체중을 두고 자 이제 오른발부터 셔플 하프턴 퀄러턴 사이드 퀄러턴 주발 그냥 투데거죠 투데거 퀄러턴 백 스텝 다음 백 스텝 워크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백 워크 코스터 스텝, back, together, forward 자 그러면 이 동작을 이제 일동작부터 카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일동작입니다 1, 2, 3, and 4, and 5, 6, and 7, 8 이 동작 1, and 2, 3, 4, 4, 5, 6, 7, 8, and 1 3 동작 2, 3, 4, and 5, 6, 7, 8 4 동작 1, 2, 3, and 4, 5, 6, 7, and 8 자, 이 작품에서는요 재미있는 택이 있습니다 서른두 카운트에 택1, 서른두 카운트에 택2가 있습니다 자, 택1은 자, 1시간만이 하듯이 시작합니다 택1입니다 택1이 끝나고 가면 바로 택2를 실행하는데요 처음에 택2는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1, 2, 3, 4, 5, 6, 7, 8 대신에 이 때 히치를 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자유롭게 다니다가 1, 2, 3, 4 하고 파이팅! 손바닥을 서로 클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서른두 카운트까지 히치를 하시고 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택2를 한번 더 하게 되는데요 다시 5월, 6월, 7월, 8월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택2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거운 와인댄스 되십시오 careless을 붙으십시오 XML을 제공하라고 권한을 제공할라고 하면 신경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시킬게요 하지만, 항상 시간을 제공하고 시킬게요 그래서, 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bing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을 hierarchy 감사합니다.